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의 아들 선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의 아들 선수 선수에요 아 아는다 했잖아 한국에는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? 아마 13년 정도? 갑자기 활동하시다가 돌연 미국으로 떠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? 그때 같이 저랑 활동했었던 지훈이 형님 지훈이 형님 비어? 솔로 곡 중에 약간 저를 저격하는 듯한 노래가 나와가지고 태양이 싫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헬스장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? 아직도 많은 팬분들께서 독사인 레터스 이런 것도 주시고 하셔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일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일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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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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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어? 잊지마. 난 너의 영원한 아이돌. 선수.